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 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캔 옥수수로 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번 실패도 했는데요 저처럼 초짜인 사람은 제가 한 방법을 하시면 완벽하게 아쉬워 맛있는 옥수수 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짠 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눌러서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시구요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서 요건 버리고 부침가루 한스푼을 조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의 부침가루는 라면을 아쉽게 구워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마찬가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7분 후에 만Ven이트 화이트 winter 소금을 소금에 넣어줍니다 고춧가랑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이나 소금 잘 마세요 소금 양파 양파를 조금 넣어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양파의 달달함이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해졌어요 양파를 조금 넣어서 부침가루를 넣어주세요 양파를 조금 넣어서 부침가루를 넣어주세요 양파를 넣어주세요 이거는 향이 아주 좋은데요 아까 욕수수만 했던 때하고는 또 다른 향이 나요 우와 맛있겠는데요 좀 커가지고 제가 잘 뒤집을 수 있을지 양파를 넣으세요 짠 짜잔~~ 양파 향이 나서 정말 맛있어요 점은 안 outta 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전이 잘못된거야 저번에는 잘 뭉쳐서 썼었는데 지금 다 따로따로 놀아 다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 그때는 부진가루를 넣었던거고 지금 부침가루를 안 넣었어요 안 넣었으면 그랬고 튀김가루만 했거든 과자 먹는 것 같아 음 별미다 진짜 별미다 그 맛은 안 맞다 재밌다 슝 슝 끝 잘 먹었습니다